지난 8월 4일 날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좀 그동안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이제 좀 해지가 되거나 했었을 때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세제지원에 대한 보완조치가 오늘 8월 7일 날짜로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할게요.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느냐 일단 단기임대주택이죠. 단기임대주택 4년에 대해서는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책의 기조일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민간임대주택들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 해제를 좀 통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장기일반임대주택 8년짜리는 아파트는 폐지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어서 연립이라든가 다세례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런 주택들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 유지 8년짜리가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사실상 아파트로서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도 내년 6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부동산임대차보호법 3법 중에서 신고제가 적용이 되면서 아마 임대사업자 이런 남아있는 부분들도 아마 해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일반임대주택 남아있는 유지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있어서 해지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인데 세제 혜택들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지금 현재 다시 환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보완제출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의 다양한 세제 혜택들 중에서 뭐 취등록세의 그런 감면 혜택들도 있지만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또 종합부동산세의 그런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 세제 지원을 유지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일까요? 이제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의 혜택들 또 종합부동산세의 혜택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겠다. 해지는 되지만 기존에 가입을 했었던 등록을 했었던 주택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유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 등록 1부터 자진 자동 등록 말소 1까지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유지를 이렇게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폐지되는 부분들이 유지가 되니 이때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동 말소 조건이죠. 이제 4년짜리는 4년 또는 8년짜리는 8년 뒤에는 자동 말소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으로 말소를 하게 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유효시켜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진과 자동 등록 말소시키는 경우 추징에 대해서도 면제를 시켜준다. 가장 걱정이 많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동안에 받았었던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징당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임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얘기가 많이 있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등록 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 추징당하지 않는 부분들을 담아가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적인 부분에서도 양도소득세의 혜택들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10% 중가 배제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20% 중가 배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받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셨을 텐데요. 임대 기간에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보완 조치를 적용시키는데 어떤 보완 조치 임대 의무기간 중 미충족 시에도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중가 배제를 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자진 자동등록 말소로 인해서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2분의 1 이상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해서는 양도할 경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 배제를 시키고요. 법인세 추간가세를 배제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4년 또는 8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사실 묶여있는 공급 물량이 풀리지 않는 기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무기간을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4년짜리는 2년 이상, 8년짜리는 4년 이상 임대를 했다면 바로 매도를 해라. 매도를 하더라도 이런 세제 혜택은 유지를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 20% 중가가 아니라 20%, 30%도 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 세율을 적용 안 시켜줄 테니까 좀 팔 수 있으면 팔아라. 대신에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가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빨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임대사업자들의 물건들이 좀 풀려서 매도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내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활용을 좀 해보시고요. 또 이런 물건들이 나왔었을 때 무주택자라든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취득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내용도 많이 있었었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거주주택을 임대등록 말소시키고 나서 이제 구성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당하지 않는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1주택일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제 비과세 양도받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칠월 십일 이제 개정안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제 지원 적용을 배제시켜주겠다 배제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뭐 사년짜리라든가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4년짜리를 8년짜리를 전환하는 경우가 7월 11일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됐었을 때는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 지원들을 적용을 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지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보완조치의 내용도 이제 적용되지 않는 뭐 조치가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정책적인 개조로는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자들의 혜택들을 계속 줄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말 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특법 개정의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임대 의무 기간 중 2분의 1 이상 충족하게 됐었을 때 페널티 없이 양도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내용이고요.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등록 말소 시에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 매도 물량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물량들을 확보하겠다. 새로운 공급들을 구성하는 것 플러스 알파로 기존 주택들도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자 임대주택 매도 유도를 통해서 공급 물량을 증가하는 거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지금 입법되고 있는 임대차 3법 이제 이 내용과 또 반대되는 성향인 거죠.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매도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또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과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 3법은 곧 임대 가격의 안정화인데 임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임대사업자의 폐지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자 예전에 2017년도 임대사업자 등록 권유를 많이 했었을 때 저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많은 세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니 등록을 하시라 이야기를 드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피해볼 수 있는 부분들 뭐 세금적인 소득세가 잡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안 하셨던 부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임대사업자 폐지가 되고 나서 나중에 또 후회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의 폐지는 수순을 밟고 있어요. 지금 신고제가 내년도 6월에 적용이 된다면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산법이 바로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폐지가 되기 전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의 유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자 임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임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등록 유도를 통해서 매도 유도를 통해서 물건이 나오면 투자자가 사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은 무주택자가 구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 물건들이 줄어드는 효과,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로 인해서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가 상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또는 연립 이런 주택들 또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지역 개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의 선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많은 세제 혜택 보시면서 앞으로의 임대가격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투자에 있어서도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활용해서 마지막 재테크, 마지막 재테크의 기회를 꼭 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마지막 혜택을 누리시는 기회를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